그런데 이 사람들 이 사이트들이 300만원짜란에 실. 요게 300만원입니다. 부부님한테 들어보셨나요? 등록은 좀요. 어 근데 이거 된다 이건 아이스틴 분야의 전문인 것들은 이 검색을 드렸습니다. 또 미국 사람들도 야후에서 말하기는 아닙니다. 구글에서 말하기. 그러면 구글에 가서 학습자료 찾는 거 이렇게 발신할 수 있습니다. 인터넷에 띄우시고. 구글.co.kr로 가고요. 애들에게 안내해 주실 때. 구글닷컴이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구글닷컴. 어 수계를 구글닷컴을 이용해서 애들이 노력을 수계를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. 주민이 주거 공론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. 주민이. 근데 의결법에서 어 선수들은 뭐 저보다 어 인터넷에 더 익숙하실텐데 다만 엘리에게 설명할 때는. 이거 검색을 할 때 어구로 검색할 때는 엘드웨어 이거 애들 머리 아프고 복잡하거든요. 쉽게 그냥 얘들아 어구로 검색할 때는 양극에다가 겹다운표를 찍는 거다. 그 안쪽에 겹다운표.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너무 많은 정보가 검색이 되버려요. 그 과잉 경우는 스택스의 원인입니다. 그런데 엘리에게. 그 옆선생들에게 손 들어보세요. 양손 들어보세요. 그리고 딸랑딸랑 이렇게 합니다. 다같이 싱일이자 딸랑딸랑. 다시한번 싱일이자 딸랑딸랑. 얼굴 검색할때는. 그래야 애들이 기억을 하거든요. 집에 가서 숙지할때는 아 딸랑딸랑.